이로써 공병호 tv는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규명 이후에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규명 그리고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규명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진행했던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 부정선거 규명 그리고 마침내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1부작 2부작 그리고 3부작으로 문재인 퇴임기념 2017년도 5.9 대선은 과연 공정선거였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잘 들리면 잘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2017년도에 실시가 됐던 5월 9일 날 대통령선거가 대략 전국적으로 1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 정도가 조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좀 달리 훨씬 더 조작규모가 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다른 그런 조작률을 사용했음을 1부 방송과 2부 방송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방문하시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로구하고 구로구 사례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와 사상구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5대 공직선거는 모두 다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마는 아마도 그것은 특정 정당의 수뇌부와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야합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아마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충성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다섯 번의 거대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전산조작을 통해서 숫자를 확보하고 그 숫자를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그 똑똑한 국민들과 지도청들이 5년 동안 동일한 조작 방식을 통해서 공직선거마다도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시행했고 그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이 5년 동안 시도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실로 대한민국에 속한 한 국민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너무도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공정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라도 지난 5년간 실시됐던 다섯 번의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의 소위 공직선거의 소위 실상과 실체와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그것을 기반으로 아마 앞으로 수정 보완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를 훔친다는 것은 권력을 훔치는 것이고 선거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절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체제가 이미 자유국가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그와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20년 50년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사실을 미뤄보게 되면 이것은 1950년도에 발생했던 소위 6.25전쟁 이후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과장 최고 수준의 그런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5.9 대선에서는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100% 2017년 대통령 선거는 5.9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1부 방송과 2분 방송을 통해서 충분하게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가지고 바로 인천시 강화군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군 광화군 사례입니다. 강화군 인천군 광화군 사례인데 그 광화군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은 12%를 조작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우리가 흔히 사전투표 선거인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투표소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고 그게 기표도장을 찍어 가지고 소위 투표함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12%를 그렇게 절도해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사례는 이미 종로구와 구로구 사례를 통해 가지고 상시한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좀 더 과감하게 투표소를 방문한 소위 투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 가운데 10%는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10% 정도는 홍준표 후보를 빼앗는 그러니까 이미 홍준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을 10% 사전투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개 20에서 30% 정도를 그냥 빼앗는 방식으로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해운대구와 사상구 사례를 공병호 tv의 제1부 방송 문재인 퇴임 기념특별방송의 1부 2부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대한민국에서도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시에서는 부산과 동일하게 20%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한 방법도 대구에서는 좀 다양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에게 10%를 더해주고 홍준표 후보에게 9%를 빼앗고 안철수 후보에게 1%를 빼앗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대구의 중구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표에는 손을 대지 않고 바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표만 손을 대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소위 조작 사례만 보더라도 2017년도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날을 곧 맞이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은 가짜 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가짜 대통령과 가짜 국회의원과 가짜 광역시장과 가짜 도지사와 가짜 구청장과 가짜 시장과 가짜 군수들이 차고 넘치는 범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와 같은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일체의 사실관계를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사실 그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손을 대기가 힘든 선거 숫자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연간의 소위 프로그램 경험을 갖고 있는 생업을 영위하면서 날밤을 세워서 이 소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체를 규명해낸 제야 고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소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그리고 2017년도 5구 대선을 밝히는 데서는 결정적으로 제야 고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몇 면이 흐르는 지도청은 나라를 포기했고 그리고 민초와 의병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의 실상이 낱낱이 알려져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서 복귀하는 그날에 아마 그들의 공가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역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같은 영상물을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은 저는 사초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건현대사에서 1950년의 6.25전쟁보다 훨씬 더 과감한 내부의 적에 의해서 국가가 침략당했을 때 언론들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물을 남긴다는 그런 역사적 소명을 갖고 계속해서 진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않고 한치의 과장도 없고 한치의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발생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선의 인천시